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이번에는 동국제약. 구독자분께서 동국제약도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이것도 보는데 오 괜찮아요. 동국제약 괜찮아요. 유한양행은 3조원이든가. 이건 1조 초반대인 것 같은데 시청이. 오 이것도 괜찮아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꽤 괜찮게 나오고 무기들이 많네요. 오라미디. 인사돌. 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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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라 뭐지? 그거 뭐. 가보자. 일단 홈페이지. 제품. 인재상. 사회공헌. 이렇게 나오고. 인사돌. 뭐지? 마데카솔. 마데카솔. 알잖아. 우리 이거. 헤라민큐 갱년기 나 안 먹어봤고. 센시압. 들어봤자. 오라메디. 또 뭐있노. 치센. 이런거. 판시딜. 이런거. 좀 신기해. 맞지? 이런거. 역사관 바로가기. 이렇게. 헤라민큐 오라메디. 이것만 해도 매출이 한 27%인가. 17% 하여튼 꾸준히 나오는 무기들이 있어요. 얘들. 얘들만의 무기. 기업소개부터 볼게요. 기업소개. 기업이념. 미션비전. 핵심경영이념. 핵심가치. 동국제약의 내 모든. 미션비전. 트릴리온. 연매출 1조 달성. 2025년. 아직. 얘들. 4천억. 조금 못된거 같은데. 그리고 핵심경영이념. 아우어패션. 유어헬스. 크리에이션. 커뮤니케이션. 케어. 밸류. 깔끔하다 봤지? 인삿말. 인삿말 50주년. 과거 임직원 여러분을 보답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존하고 발전을 시켜야 할 유산들을 브랜드로. 기술로. 인적구성으로. 재무구정으로. 성장동력으로. 철학으로. 기업문화로. 그대로 남아있다. 어느 하나 소중한게 없다. 그러니까 얘들은 무기가 있어. 처음에. 보라미디. 그거. 인사도. 인사도 하면 완전히 유명한데. 맞지? 박카스 하면. 그 어디가. 동아오측가 딱 떠오르듯이. 야.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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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한 바이오회사 하는 거. 이런 거. 괜찮다. 괜찮다. 꾸준한. 전세계 60여개의 역심예국의 수출이 9대1 비율. 내수가 9고 수출이 한 10% 정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품정보. 제품. 일반의약품. 인사돌. 마데카솔. 헤라민큐. 센시아. 오라메디. 오라메디. 입병엔 오라메디. 마인드코 치센캡슐. 뭐. 글리보소. 이리오쏌. 덱사론. 뭐. 이런 거 모르겠잖아. 맞지? 나도 모른다. 뭐고. 사이번째. 덴티드. 데스민. 덴트리스 치약. 동국세이프 주사. 뭐. 이런 것도. 생활용품에 쓰는 거. 일반의약품. 이렇게 많아. 많아. 뭐가 많아. 굉장히 많아. 많아. 데포. 레일론정. 로렐린 주사액. 로스탄. 젯정. 로네닐 주사. 뭐 이렇게. 뭐 리케력산. 뭐. 리타민주사. 뭐. 리포멘. 마데카솔 분말. 신기하다. 맞지? 이런 거. 마데카솔 연고. 입안에 있는 거. 입안에 입병에 낫는 거. 마데카솔 바르면. 거기에 얹고에 바르면은. 그 3살이 돋아나가지고. 죽는다는 그 말이잖아. 어째. 밴드케어. 이렇게 배포탄. 엄청나게 많다. 전문의약품도 있고. 일반의약품도 있고. 그래서 IR 자료. 50주년. 역사관. 50주년을 끝에서부터 쫙 올라가면은 올라가거든. 주식회사 UEC라고 설립을 했는데. 프랑스 라로슈 나바론사의 마데카솔 제품을 수입 판매하다가. 의약생산공장 태명약업사를 인수해서. 중원신약사를 74년에 설립하는게. 와. 내보다 더 오래 됐네. 그 74년에 나바론사로부터 인사돌정을 수입 판매를 하고 있어. 그래서 중원신약사를 UEC로 합병. 공장 만들었네. 마데카솔을 자체 생산. 옥수수 불검화 정량초출물 제재를 합성. 옥수수를 이용하네. 그래서 이렇게 82년대에 동국지약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 마데카솔로 지명광고. 인사돌로 지명광고. 83년도에. 85년도에 원료합성공장. 송해아지씨. 인사돌. 야근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오라메디 86년에. 오래된 약이야 이거. 주사제 공장. 국내 최초 프리필드 시린지 시스템 구축. 91년에. KGMP 1공장 인증 획득. 3공장 2공장. 강남구 대치동에 동국빌딩을 본사에 이전하고. 상공장 93년도에 만들고. 와. 커진다 커진다. 상공장 KGMP. 미노클 천부제. 이런거. 미노클린 천부제. 국산 신기술 인증 획득. 95년도에. 성실 랍스터자 프로포플 KT. 96년에. 특허관리 우수업체. 주사형 KGMP 만들고. 3공장 3공장. 중소기업 기술개발부분 이사장상 2000년에 수상하고. 계속 간다. 2002년에 대통령 표창. 500만불 수출타. 미노클린 치과용 연구개발. 올해의 브랜드상 인사돌. 그리고 인사돌 복합마데카솔. 2006년 올해의 브랜드상. 진천중앙연구소 경기수원 경기바이오센터로 이전. 정권 코스닥 시장에 2007년 상장. 2000만불 수출타. 2008년대. 그리고 2009년에 대한치주과학회와 잇몸의 날 재정 캠페인 전개하면서. 잇몸에는 마데카솔이지. 잇몸에는 인사돌이구나. 마데카솔 국민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 12년. 혁신형 제약사 선정. 오래됐다. 인사돌 플러스. 14년에 센텔리안24 론칭. 마데카 크림첩 판매. 뭐 이런거. 와. 이게 브랜드 하나가 무섭다니까. 박카스 카면 동국 우측커밖에 생각 안나잖아. 뭐 이상하게. 자양강자인지는 무조건 박카스로 부르잖아. 박카스 한 명 줘라. 박카스. 무조건. 박카스 아니라도 박카스. 무조건. 그래 되는거지. 어. 라면 하라 하면 그냥 신라면 무조건 똘듯이. 동국 브랜드의 힘은 그런거라니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회공헌사업 헌무협약. 그래서 얘들이 요번에 보니까 기부금을 19억을 냈더라고. 작년. 작년에도 19억 정도 기부금 냈던거 같은데. 기타 비용으로 19억 기부금을 2많이 내더라고. 와. 크다 봤제. 회사 볼만하다. 대표 브랜드. 아까 봤제. 마데카솔 센시아 치센 프로포폴 로데린 대포. 뭐 이런게. 파인시딜 센시아 오라메디 모른다고. 마데카솔 인사도 마데카솔 모른다고. 마데카솔. 얘들 나가. 세살이 송송 얹고 딱 바르면 죽는거 그거. 고문을 하는 그런 것들. 대표 브랜드. 사회공헌 받고. 자. 윤리경영. 윤리경영. 이걸 어떻게 알아. 고객에 대한. 투자에 대한. 임직원에 대한. 경쟁사에 대한. 사회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 조금 보인다. 공장소개. 공장 1공장. 와. 깨끗하게. 색깔만 이래. 맞지. 색깔이. 와. 이거 좀 차분하게 보인다. 맞지. 연두색 넣고 저색 넣으니까. 2공장. 동국제약. 2공장. 와. 3공장. 색깔이 좋다. 맞지. 아나하나이 본다. 아나하나이. 은은아이. 은은아이. 스몰 볼륨 프렌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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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게. 750리터까지 생성 가능하단다. 주요설비 이런거. 공장같다. 동결건조주사제. 천연물 추출공장. 천연물이면 그거잖아. 천연물에서 뽑아내가지고 우리 그거 뭐고. 건강식품. 얘들도 건강식품 그거 하더라고. 그래. 그런 것도 있다. 화장품 쪽으로도 하고. 화장품. 가볼까. 본사 가볼까. 본사는 갈라카만 어디고. 미래에서 타워. 강남소방서 건너편에. 서울 강남경찰서 건너편에. 삼성용 무역센터 1번 출구에서 내리가 똑바로 가다가 두 번째 사건에서 딱 우이전하는데이. 공장 가볼까. 공장은. 이거 어디고. 진천 광해원면. 광해원면 진광로 11037인데. 걸어간다고. 안 돼. 차 타워 가야 돼. 자. 제품 정보 받고. 제품 소식. 동국 세이프트락 손주사 1g 허가사항 변경. 와. 손주사를 1g을 넣을 수 있단 말이야. 신기하다. 하여튼 이거는 의약품이니까. 모르잖아 이거. 뭐 어디 쓰는지. 레트론정. 레트로졸. 이게 얼마나 팔리는지를 보면 돼. 프로포폴 2% 프로포폴 수출용 허가. 프로포폴이 우리나라에서 만드나. 아니지. 아니 깨지. 레버넌 허가사항. 그건 잘 모르겠다. 마드카슬만 알지 나는. 오라메디액 허가사항.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서 잘 볼 수 있고. 제품 소식 받고. IR자료 재무정보. 재무상태표 볼까. 자산이 계속 증가. 부채도 증가. 자본도 증가. 부채 자본 계속 증가. 자. 그러면 별도 필요 없고. 손익계산서. 매출액 350억. 400억. 480억. 증가. 영업이익. 50억. 55억. 55억. 아 10억이다. 그러면 이거 4800억. 4800억. 쏘리 쏘리. 3500억. 4000억. 4000억. 4800억. 오. 이거 500억씩. 여기서는 800억. 증가했네. 그러면 영업이익은 500억. 550억. 680억. 원래는 좀 더 올라가겠지. 아니다. 원래는 내가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조금 더 올라갔던가. 비슷하던가. 그래서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14%. 대단하다 봤지. 순이익률이 12%.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에서 순이익률 2% 정도 밖에 안 떼잖아. 세금 떼고. 그러니까 잡스러운 떼는 게 별로 없다. 잡스러운 거라 그러면 은행의 차익금이나 이런 것들이 떼는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재무가 탄탄하다. 이런 말이지. 깔끔하다 이런 거지. 공시. 공시는 전자공시 그거 보면 되는 거고. 자 게시판. 뭐라고 났노? 뭐 중고나라인가? 없다. 게시판 없다. 연구개발. 연구동이 3개고. 연구인력이 80 몇 명인가 81명인가 그래. 지속적인 경기바이오센터 여기도 있고. 뭐 제재 관리하는 데도 있고. 한 3군데.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연구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R&D 전략. 사람중심 연구개발. 제품중심 프로젝트에서 기술중심 고객중심 프로젝트. 사람중심 연구개발. R&D 슬로건 이하 동국의 고유성. 연구활동. 인간의 삶 질 향상 목표라는 주요 연구활동. 중앙연구소는 신약에서 소재까지. 휴먼 헬스케어. 전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 글로벌 토탈 헬스케어. R&D 센터로 성장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신제품 발굴. 오픈 이노베이션. 제재 연구부. 신약. 계량 신약. 제네링 개발. 제네링 복자약. DBS 연구부. 장기 지속형 주사제. 약물 방출형 제어기술. 바이오 생약 연구부. 고부가치 신소재. 천연물 약품. 천연물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개발. 의료기기 연구부. 하이드로겔 기반 제품 개발.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 비임상 연구부. 약효, 약미, 독성, 분석 연구법으로 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들. 신제품 개발. 열심히 하고 있다. 얘들이 한 매출에 4% 정도 써. 지금 매출에 한 4천억 가까이 조금 되는 것 같은데 4, 4, 16, 160억, 180억 정도 쓴단다 보면 돼. 잘하지? 셀트리온은 3천억 써. 10%가 아니고 30% 셀트리온이 매출이 1조로 알고 있는데 30% 3천억. 파이프라인. 어디서 돈 버니? 이런 것들. 신약 지금 탐색 전임상 여기까지는 의미없고 2상 넘어가는 게 돈 되거든. 1상 하는 데는 돈이 한 1, 20억도 안 들어오고 2상은 1, 200억인가 1, 20억인가 그 정도 들고 3상이 한 천억 이상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3상 하면은 조그마한 바이오회사에서는 돈을 땡기려고 막 공시를 하는 거야. 이게 성공하면 떼돈 번다 하면서. 그래서 바이오에서는 거품이 엄청나게 많은 거지.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거든. 일단은 근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 3상 하는데 2, 3천억 넘게 들어가. 2, 3천억 맞을끼라. 그 정도 들어가. 바이오 시밀러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임상 시험만이지. 허가 났는 거고. 이거 허가는 그냥 허가만 났을 뿐이야. 이거 얼마 의료기계. 얼마 없네. 맞지? 신약이. 이런 게 이제 2상 이상 돼야지 돈이 엄청나게 되는 거지. 근데 저렇게 2상 돼 버리면 동국이 매출이란다. 시총 1조가 이겠지. 목표 의식. 긍정적 사고 비전 창출. 채용 안내. 인재성 받고. 인사복리후생. 모두가 하나 되어 만들어가는 희망챔 미래. 아하 인간. 인간 존중. 여의네이네이네. 인간 존중. 급여. 평균 건성연수 한 6년 정도 되더라. 6년. 보너스 600% 알파 성과급. 좋다. 사내 동아리. 콘도시절. 개인연금. 우수사원 표창 해외연수. 좋다. 근무시간 9시에서 6시. 좋다. 주 5일. 나 주 5일 해보고 싶다. 채용 공고. 어. 볼 필요 없다. 채용 안내 볼게요. 고객센터. 유스공지. 자. 회라민큐. 회라민큐 온라인 원데이 클래스. 권기범 회장. 권씨. 그거거든. 신년사 전달 한번 볼까. 안녕하십니까. 사내 인터넷 게시판 메일을 통해서 권 부의장은 뭐고 이게. 새해에도 목표 달성을 위한 부단히 앞으로 나와야겠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CSI 활동을 시간에 하며 각 사업의 선순환 구조 확립. 인재 선발 기준 재정립. 실천. 의사결정의 질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셋. 경영의 대강인 콜. 짐 콜린스 교수의 플라이휠 이론을 접목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고 가서 했다. 이것은 가속도가 붙으면 누적된 동력이 결국 관성이 된다는 법칙을 기업 경영에 적용. 그러니까 열심 뛰어라는 소리야. 위대한 기업은 수인간의 혁신동은 발명품의 소산이 아니라 서서히 축적된 성과와 핵심 잠재력이 누적되어 다음 단계로 가는 선순환. 맞지 맞지 맞지. 오 좋아 좋아. 맘에 든다 맞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40년을 걸어온 길이고 브랜드도 있잖아. 동국제약도 괜찮겠다. 꾸준히 클 회사는 동국제약 하면 되겠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걸면 돼. 여기 080. 아 이거는 파는 거고. 제품, 병원, 대표, 대표전화. 이거 IR전화 어딨노? 하여튼 그건 알아서. 이렇게 홈페이지 봤습니다. 이거 전자공신은 입으로. 이렇게. 괜찮다. 회사 괜찮다. 아우 좋다. nant다. 안녕하州 부탁해보고 keys py Oh they like like